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건 요거에요 밝기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해보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반 작업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되요 얘네들은 그래서 오리니아 소스를 만들어 놓을 때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 없는 곳에서 쓸 때는 불편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샤픈 샤픈이라는 거 알죠 언샷 마스크 샤픈 샤픈을 과도하게 집어 넣으면 핸드폰에서 보면 보기 좋아요 작은 화면에서 보면 정말로 쨍쨍하고 아주 보기 좋아 그런데 그걸 뽑는 그 순간 경계선에 하얀색 선과 검은색 선이 생겨요 이질적으로 분리되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샤픈은 마지막까지 넣지 않아요 최종 결과물이 뭔지가 결정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다 보낼 거다 소셜네트크에 공개할 거다 샤픈이 빨리 넣어 가지고 공개해도 돼요 그래도 봐줄만 해 왜 빛으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빛은 번지거든요 그래서 경계 부분이 넘어서서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잉크로 재현하는 건 다른 문제에요 잉크는 철저하게 색깔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야 돼요 세츄레이션 뭐 컨트라스트 이런 건 저보다 더 많이 해 보셨을 거에요 주의할 것은 그나마 로우 파일에서는 조정하셔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우 파일의 정보는 이만큼 이에요 그런데 얘를 jpg 나 팁으로 전환하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이걸 샘플링 과정 이라고 보이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색조정을 더 한다 그리고 프린팅을 한다 그럼 재현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한 데이터를 잘 구겨 넣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줘야만 결과물이 처음 본 거랑 비슷하게 보여요 같을 순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단 현상 이라고 그래서 그라데이션 중간이 깨지는 포스타리 제이션 이라고 그러든요 톤이 갑자기 톤 점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칼라는 로우 파일 컴퍼팅에서 잡아 놓거나 촬영할 때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구요 얘를 한번 오픈해 보자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열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 어 간단히 편집해서 나온 데이터가 요거 구요 그 다음에 지금 로우 파일 데이터를 연거는 요거에요 물론 다른 파일 인가요 같은 번호를 넣었나 제가 같은 번호네요 뭐 트리밍도 바뀌었고 밝기도 바뀌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모니터로 보는 거랑 프린트로 보는 거랑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출력할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요 요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요 데이터를 그냥 지금 로우 파일을 불러다가 거의 손 안 댔어요 밝기도 그대로 놓고 촬영한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에요 요걸 가지고 한번 밝게 혹은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뭐 트리밍 뭐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잡아 주면 되죠 이런 툴은 뭐 쓰는거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점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로우 파일을 우린 거쳤지만 안 거쳤다는 전자에서 보자구요 자 이제 출력을 해야 돼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뭐죠 흰색 검정색 흰색은 어디고 검정색은 어딘지 그걸 어떻게 본다 레벨로 봐요 레벨은 포토샵을 대부분 쓰실 줄 알아서 아실 테니까 요 밑에 있는 어드저스트 레이어에서 레벨 이라는 걸 한번 켜 볼게요 이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쓰는데요 자 레벨 이란 툴을 썼어요 그래서 저 이미지의 레벨을 얹어 준다고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레벨 툴을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쪽 끝을 이동하면 되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이동하면 요 삼각형 이후에 있는 것을 250으로 바꿔주고 이 삼각형 이전에 있는 것을 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콘트라스트가 확 증가했죠 왜 이쪽에 해당하는 농도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0이 되는 거야 0보다 낮은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다 쓰는 거에요 255 가 되는 거에요 근데 이렇게 조정한 이미지 제대로 촬영된 이미지는 이거 거의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뭘 벌려고 이걸 했냐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의 알트 키죠 윈도우 에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면 색깔이 좀 다르게 바뀌죠 여기서 지금 흰색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기만 지금 화이트가 되는 거에요 255 단계가 보이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로 요 상태면 흰색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완전히 까맣혀 그럼 이 사진에선 100% 흰색은 없어요 그래서 레벨에서 뭘 해주냐면 100% 흰색이 나올 만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자 요만큼을 만들어 줘요 왜 흰색이 없는 사진은 뭐라 하죠 명료해 지지가 않나 좀 뿌연 안개 낀 것처럼 되요 흰색이 있어야만 톤이 훨씬 더 풍부해요 디지털은 블랙부터 흰색 까지 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만 쓰면 톤이 적은 거에요 좋은 사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톤이 넓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흰색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요쪽에 있는 옷의 흰색 라인이 하얗게 아까 보였었죠 옵션 키로 놓고 기억나세요 자 여기 흰색 요 리본 하고 요쪽에 흰색이 스파클릭처럼 조금 생기도록 잡아 준 거에요 그러면 레벨 값이 248 이에요 그러니까 6개 6개 맞나요 5 7개 7개 정도 픽셀을 날린 거에요 그럼 블랙을 볼까요 옵션 키를 역시나 누르고 이 상태로 하면 얘는 블랙이 없는 거에요 블랙이 아예 없는 이미지인 거에요 여기서 움직이면 어 저 부분에 블랙이 생겼네 그죠 요 머리 안쪽 그림자 지는데 여기가 블랙 생긴 거죠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톤 압축 이라고 불러요 이게 디지털 프린팅의 첫 번째 단계에요 모든 이미지를 불러 왔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다 톤 압축 블랙과 화이트를 만든다 됐어요 금 다 해요 이게 레벨은 끝이에요 더 이상 레벨 툴을 쓸 일이 없어요 다음에 뭘 쓸 거냐 커브를 쓸 거에요 커브라는 툴 왜 우리 지금 뭘 했어요 흰색을 했죠 그 다음에 블랙을 했어요 제일 밝은 곳과 제일 어두운 것을 정리해 줬어요 그 다음은 뭘 정리해야 돼 중간 톤 미들 톤을 정리해 줘야 되요 미들 톤을 정리하는데 제일 좋은 툴은 커브 툴이에요 왜 커브 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쪽 끝단이 잡혀 있구요 가운데를 움직이면 옆에 있는 애들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진은 연속 개조를 갖는 그라데이션을 갖는 이미지인데 한 놈을 끌어 올리면 옆에 톤에 대한 것도 같이 따라 올라 와야만 연속적인 그래프가 그려지지 픽셀 하나 예를 들면 뭐 257 하나만 딱 빼 가지고 257는 없잖아요 그죠 157 157을 빼서 확 끌어 올리면 걔만 올라가면 이상한 점들이 튀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진 않구요 제일 좋은 건 요 툴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밝게 어둡게 그럼 어떻게 되요 지금 제가 가운데서 움직였죠 블랙이 바뀌었어요 흰색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아까 조정했기 때문에 근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밝은 것만 확인하면 되요 그래서 요렇게 밝기만 조정해 주면 톤 조정이 끝나요 이게 톤 조정 이에요 톤 압축을 하고 톤을 조정해 주는 거 그래서 밝기에 대한 문제는 요 두 개의 툴로 끝나요 간단하죠 커브 툴은 여러 가지로 써 보세요 재미있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콘트라스트가 증가 하죠 콘트라스트 툴을 쓰는 것은 리니어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커브 툴을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어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포토샵에서 친절하게 손가락 툴을 제공해요 요거 써 보셨어요 손가락 그 다음에 가서 아 요쪽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요기를 잡아 끌어 올리면 되요 그게 다 에요 그러면 끝났어요 중간 톤 블랙 나왔죠 흰 점 나왔죠 중간 톤 나왔어요 그럼 완벽한 연속해 주의 사진이 나온 거에요 리터칭 작업은 여기서 멈춰도 되요 여기서 추가할 건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톤 정리 했어요 밝기를 정리했어 그럼 사진을 이루는 또 다른 요소 뭐예요 칼라 힘들어요 쉴까요 여기 진대표님이 쉬어야 된대 진대표님이 졸고 계셨거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하실 분 하시고 쉬실 분 쉬세요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